저의 배그는 상상을 추원합니다. 실력 보고싶다고요? 실력은 없어요. 실력은 없어. 그런 건 없어. 잘못 생각하셨.. 실력은 없어요. 제가 배그하면 엄청나긴 한데 실력은 없어. 자 시작부터 지금 천정래열. 자 다친 사람? 아 그럼 나가면 잡힐 것 같다. 아무튼 다친 사람 나왔어요. 시작부터 상대방을 박살내겠다는 이런 포스. 이거 아닙니까? 아 토템골렘. 장난 아닌데? 여기에 광명의 정령에 보호막 넣고. 와 여기서 네열 하나 써서 그냥 이걸 잡아버리면? 와 이거는? 이거는 베니는 울겠는데? 이거 5짜리 북녀고르 이거 어떻게 잡지? 와 이거 어떻게 잡지? 나같아도 못 잡을 것.. 이건 잡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? 와 여기서 힐하면은.. 세상에. 어 북녀고르 또 나와 이거 또 나와. 아 어떡해 어떡해 이거. 어떡해. 이거 어떡할거야 이거. 대지 충격이 안나오면 얘를 잡을 수가 없어. 대.. 대지 충격이 안나오면 잡을 수가 없어. 와 토템 뽑고 있죠. 눈물나죠? 나는 드로우를 2개씩 할 건데. 와 눈물난다. 눈물난다 이거 드로우 2장씩 이거. 와 이거는 눈물나지. 와 이건 가슴 아프지. 이거 드로 한번 또 해. 아 눈물납니다. 암흥의 환영 이걸로 네열 뽑아. 와 네열 뽑았어. 와 이거 어떡하냐. 와 이렇게 되면은 14. 와 14. 북녀골 14. 북녀골 14. 북녀골 14. 와 15. 북녀골 14. 북녀골 14. 북녀골 14. 와 이거는 행복합니다로 부족해요. 제가 준비한 음악이 있습니다. 무지개색 천국가. 하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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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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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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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